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거품 올린다 이런 거 이런 거 구멍으로 더 넓혀져 지금 뭐가 뭐가 바뀌었어? 엄청 패스 어! 그거 필요하니까? 아 이렇게 많이 빠져야 돼 진짜 완전 극점이 돼 조시아 블랙 자 볼도 아래쪽 볼도 뒷쪽 볼도 살짝 완전 보지 그치? 아래쪽으로 살짝 안이 말아봐 이러면서 이게 완전 고음하고 반대적인 거야 고음할 땐 그냥 뒤집어져서 뭔가 풀어줘야 돼 반대쪽으로 반대로 살짝 안고 말아주면 이 봐봐? 이러면 이거 말아줬어 이만큼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 아니야 그치? 구멍을 크게 만든 게 목적이란 말이야 구멍을 크게imen 네 쫌 얘가 더 뭐라 그래야 돼 눌러주면 안 되겠지 금모를 작게만으로 얘네도 띄워주고 오히려 앞쪽으로 가야 돼 인중만 앞쪽으로 그렇지? 그렇지? 자, 플러스 악기가 안쪽으로 말리는 소리 안 났어요? 살짝 것 같기로 그리는거에요 저음만 미니 소리 들리는 느낌 느껴요? 안쪽에서 어! 맞아! 그게 미니를 누르지 않는다는거죠 들리려나 저음만 그래 네 휘절리 왜 나냐면 휘절리 하는 바람 방향은 살짝 위쪽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 칸체가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칸이 여기로 보면 바람 퍼센티지가 살짝 더 위로 간거거든요 바람 방향은 왜 위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아랫줄이 무방한 아 아 어! 바람이 들어간 퍼센티지가 구멍을 수 있으면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몇 퍼센티지는 바깥쪽으로 몇 퍼센티지 안으로 들어가서 살짝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네 그러니까 얘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많아지는거죠 네 이거요 뭐가 달라지는지 잡아야 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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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억해야돼 아니야 지금 입술이 뭔가 힘이 들어가야 돼 입술은 전혀 힘이 안 되고 볼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아까 아까 얘기했지 윗니 누르지 않고 살짝 띄워놓으시면서 부어 더 길게 덮어줘야 돼 좋아 좋아 내려가면서 뒤로도 들어가면 끝나고 그러면 구멍이 더 넓어지는 말이야 이쪽 구멍이 최대한 아 아 어 어 어 성방이 입술 금독 트리기 이렇게 가는거 어 와 오 기억해하네 네 보험 이거 이거 턱이 점점 이렇게 아 나오는거 느껴졌어 아니 다시 턱 턱의 포지션이 이 저음 보아고 중음 라 플렉까지 갈때 굉장히 많이 것 같아 그거 니가 알아야돼 제형은 턱이 움직여 제형은 턱은 많이는 아니야 되게 조금이야 그런데도 그 조금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는거야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 많이 움직였거든 그럼 일단 알아야돼